힐리원도 조금 파격 변신 해보지 아이고 뭐 말아 울릴 게 있어요? 저것도 하네요 자 과연 윌벤져스는 어떻게 변신했을까요? 너무 멋있던데 그래도 무사했다고 달라져요 아가 형 봐봐 형 봐봐 형이도 멋있어 우리는 진짜 모델 같아 역시 남자는 머리빨이에요 이린 봐봐 어때? 나는 뭐 못 봐 넌 진짜 멋있어 오늘 아래도 멋있지 와우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